자 안녕하세요 이송입니다. 다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. 아마 추석에 업로드가 될 영상인데요.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멤버를 뽑으려고 합니다. 우선 왜 뽑게 됐는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제가 기존 애도 오늘 혼자 찍었어요. 네 혼자 찾고 혼자 찍고 혼자 생수를 다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영상에 재미도 추가를 하면서 같이 리뷰도 찍으면 어떨까 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멤버 두 분을 뽑아서 같이 한번 해볼까 해요. 저랑 디스코드를 주고 받을 거고요. 주로 소통은 디스코드로 할 거예요.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운 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주로 자주 찾을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널널하신 분이면 좋겠어요. 일단은 저도 학고이기에 큰 걸 바라진 않습니다. 네 큰 건 바라지 않고 그냥 같이 영상을 재밌게 찍을 수 있는 분이면 되고요. 양식을 미리 만들어놨어요. 함께 할 멤버를 모집합니다 하면서 만들어놨어요. 주로 녹화로만 이루어질 거고요. 같이 찍는 영상은 배달 에디션과 포켓 에디션 가끔 자바 에디션도 찍을지는 검토 중이에요. 이건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 생각만 하고 있다. 그래서 자바 에디션은 없어도 돼요. 어쨌든 주 게임은 마인크래프트. 준비하면 좋은 것은 찍을 때 반응 그리고 재치있는 멘트가 중요하고요. 뭐 저도 재치있는 멘트를 잘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. 아무튼 찍을 때 반응과 재치있는 멘트가 중요하고요.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만의 능력 뭐 커맨드 혹은 건축 등이 있으면 좋고요. 이미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으면 더욱 더 좋습니다. 다만 안 하셔도 돼요.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개인 채널 하나 파셔서 자기 소개하는 영상 하나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인크래프트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거 중요해요.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. 모르는 사람이 지원하면 안 돼요. 그리고 성별은 상관없습니다. 두 명을 뽑을 건데 둘 다 남자든 남녀든 상관이 없어요. 나이는 고등학생 이상이어야 되고요. 제가 그리고 목소리는 이미 변성기가 와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저는 이미 변성기가 다 왔고 성인인데 목소리 변성기도 안 온 애한테 그러긴 좀 그래요. 좀 그래요. 같이 찍기도 제가 부담스럽고 뭔가 하나하나 조심하게 되는 그러한 기 때문에 거기다 주변에서 영상을 보실 때도 변성기가 안 오면 좀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녹화 시간대는 서로 상의해서 이 시간대 어때요? 하고 같이 할 건데 좀 널널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좋겠죠. 저도 아마 내년까지는 내년 중순까지 널널할 것 같기 때문에 서로 널널하고 많이 찍고 한 게 좋잖아요. 그래서 널널하신 분이 더 우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녹화 및 개별로 면접을 진행할 거예요. 그리고 기간은 뽑힐 때까지예요. 두 명이 다 뽑힐 때까지 기간이 잡혀 있고요. 유튜버로 되고 싶으시면 저도 학고지만 편집이나 기타 방식에 대해 피드백을 드리고 제가 별거 없지만 노하우도 어느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.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 같이 찍고 가능이나 뭐 그런 게 기타 쪽으로 다 잘 맞는다 하면 알려드리고 막 그럴 겁니다. 멤버 신청 양식은 제가 구글 폼으로 제작을 했어요. 보시면 이건 기본 이메일이고요. 아무튼 똑같이 적으시면 돼요. 똑같이 적으시면 되고 선정될 시 답장 받을 이메일은 여기로 보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나이 같은 경우 23살까지 돼 있는데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 건 23살까지 이 정도 돼야 제가 형, 누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형, 누나라고 부르진 않을 거예요. 누구누구님이라고 존칭을 할 겁니다. 참고 용도로 성별을 체크해 주시고요. 체크, 체크. 보여중인 마크를 체크해 주세요. 그리고 가능한 시간대 저는 뭐 월, 월화, 수, 목, 금, 토, 뭐 아홉시부터 열두시 그것도 오후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. 채널 URL은 이렇게 채널 URL을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. 영상이 없으시면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시면 이제 제가 영상을 보고 아 이러한 느낌이구나 아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걸 판별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나라도 해주세요. 그리고 이성 유튜브를 얼마나 보셨나요? 1일 상관없어요 이건 딱히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하세요. 저는 마인크래프트 P B를 5년 이상 해왔습니다.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. 마크에 대해서 어느정도 아시나요? 마인크래프트, 커맨드, 건축 등 웬만한 장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잘 압니다. 뭐 이런식으로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. 요즘 내가 생각하는 마인크래프트 트렌드 요즘 짧은 영상이 인기인 것 같아요. 뭐 이런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. 아무튼 같이 영상을 찍을 재미있는 친구분들은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